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오늘 먹을 건 이거예요. 이거는 매운 묵은지 등뼈찜 통뼈찜 이렇게 먹을 거고요. 그리고 여기는 밥 조금 갖고 왔어요. 잘 먹겠습니다. 이거는 히비스커터 차예요. 연하게 잘 먹겠습니다. 아 우선 Comi 에게지 예에에에엥 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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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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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는 뼈에 뼈에 뼈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뼈에 뼈는 제각형이 있어요 근데 이거 정말 맛있었어요 저는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제가 입안에서 뼈는 뼈가 뼈가 뼈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진짜 맛있다.. ㅎㅎㅎㅎ 쪼트 으으흡 에으 두게 먹애기 오ㅅ 어ㅡ 아ㅡ shot 어ㅡ протест 으흐으으ㅡ 새콤달콤하고 달콤해서 샀어요 정말 맛있어요 달콤한 닭다리 아 맛있게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김치 아 김치가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 터머리 슥 붙여갖고 이건 저희 동네에서 배달시킨건데 평점이 굉장히 좋더라구요 그럴만했어 국물이랑 딱 비벼먹는 것도 맛있어요 이거 약간 청양고추 정도의 밉기라고 했는데 내가 볼 땐 캡스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맛있어요 간이 너무 맛있어 아~~먹다 흐흐흐 이제는 매운 소스와 함께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서 매운 소스는 매운 소스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매운 소스 매운 소스 요기 요기 ㅎㅎㅎㅎㅎㅎㅎㅎ ㅎㅎㅎ 입을 어짜히 가져요ㅎ 이게 밝아지니깐 입에 묻은 게 더 튀어나는 것 같아요 음.. 자꾸 조심해지네 이렇게 싹 비벼서 우선 먹자 짠 짠 짠 짠 짠 너무 잘 먹었어요 이거는 저희 동네에서 배달을 시켰어요 평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음..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평점이 좋을만한 것 같아요 음.. 지금은 상호명은 생각이 안 나요 무슨 통뼈찜 이렇게 돼있던 것 같은데 청양고추 정도에 몇 개라고 했는데 음.. 쌀 신는 것 같아요 맛이 약간 그렇게 나면서 맛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안녕 오주 사랑해요 가.. 간식 주소 원